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정보인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input을, 즉 입력값을 어떻게 주나 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아주 다양한 것들 입력값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argument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텍스트 정보를 주는 것이 argume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이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 번 말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그것도 입력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을 얘기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동작한다면 그 사운드, 오디오도 입력이 될 것이고요.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한 출력 결과를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의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파일에 쓸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게 또 출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입력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프로그램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OKJava GoInHome 이라고 하는 이 앱은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사를 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클립스를 열고 또 이 Java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ID 값을 직접 수정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해 주셔야겠죠. 예 이거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거나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만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또 이사를 매일 하다 보면 또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아쉬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ID 값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코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 정보를 입력해서 저 ID 값을 세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검색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한 달 동안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Java이기 때문에 Java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팝업이 뜨면서 거기에 어떤 텍스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Java, Popup, Input,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검색어는 바로 그런 일을 해주는 Java의 기술이 스윙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여기 스윙이라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색했더니 제가 필요할 것 같은 제목을 누군가 질문해 놓은 게 있네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갔더니 여기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Show, 보여주다, Input, 입력하다, 뭘요?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는 이제 그 뭐죠? 윈도우 같은 창을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대화상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텍스트라고 적는다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하기 전에 저는 이 예제를 기존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ok.java.goin.home을 카피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Input. 자 ok.java.goin.home.input이니까 이름이 같아야 돼요. Input을 뒤에 추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밑줄이 쫙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J-Option-Pain이라고 하는 저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우리가 아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살짝 클릭을 해보면 Import J-Option-P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wing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위쪽에 이렇게 생긴 한 줄이 추가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바 X의 Swing에 속해 있는 J-Option-Pai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로드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여기에는 EnterPath라고 되어 있는데 EnterID라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잠깐 기다려보니까 오 대박! EnterID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부산 아파트 1004호 OK 눌러볼게요.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부산 아파트 1004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자바가 스윙이라는 기술의 OpenOptionPain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의 ShowInputDialog라는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생긴 조그만 상자가 뜨고 이 상자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할 때까지 자바는 실행을 멈춰있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자바 아파트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이 자바 아파트 텍스트 아파트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OK.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정말 좋은 기능 아닌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굉장히 똑똑하고 범용적으로 쓸만한 또 코드를 고칠지 모르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 입력 값을 넣는 방법으로써 short-input-dialog라는 사례를 살펴봤는데 입력 값을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램프가 이런 일반적인 램프 말고 dimming이라고 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램프를 한번 위에 집에 있는 걸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dimming, 램프, 라이츠 그리고 mood, 램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dimming, 라이트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imming, 라이츠라고 하는 램프는 여기 있는 기존에 있었던 라이팅이라는 얘랑은 좀 다르게 set bright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소드 같은 말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이라고 하면 10%만큼 밝기가 조정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고 on하면 이제 켜지는 거예요. 어느 밝기로? 10%의 밝기로. 자, 이때에 우리가 이 앱을 실행시킬 때 저 밝기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string bright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bright 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밑줄이 쫙 켜지네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맛을 올려놓으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 set bright 자, 여기 있는 set bright는 더블형이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이걸 입력해서 들어온 값은 더블형이 아니라 스트링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져온 값은 스트링인데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은 더블형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스트링을 더블형으로 컨버팅 할 것인가를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또 검색 엔진을 키고요. java 그리고 어... 스트링 투 더블 컨버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클릭해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더블 점 파스 더블 이라고 하게 되면 파스는 이제 분석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이 입력 값으로 들어온 문자가 예... 더블형으로 바뀌나 봐요. 자, 클릭 카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라이트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 있는 이 브라이트는 스트링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저만큼이 뭘로 바뀐다? 어... 스트링 브라이트가 더블형 브라이트로 바뀌니까 이제 에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는 엔터 어 브라이트 레벨 이런 식으로 쓰고요. 실행시켜봅시다. 실행 자, 그럼 잠시 기다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자바 아파트 1004호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브라이트 레벨을 입력하라고 하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 아파트에 무드 등이 브라이트가 10만큼 세팅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풋 값을 이 쇼 인풋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친구를 통해서 알아오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예 어떤 인풋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인풋을 어떻게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익히는 것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